FELIX가 성민을 선택했을 때 나는 승윤이 찬이 형을 안 뽑았다고? 찬이 형 나보다 더 좋아 하나, 둘,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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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 그래서 나 원래 BTS팡을 가려고 하다가 너 요새 많이 드니까 난 그냥 여기로 갔어 누가 오길 기대했어 솔직히 너 리노 형 얘 진짜 나 승윤아 한번 써보고 싶어 재밌을 것 같아 역시 감동이네 감동이네 Don't forget to like and subscribe